자체공 월요일이 된 부양 월요일이 됐습니다. 전공대공주가 여행을 살피에 있는가? 네, 너무하시죠. 정상국 미디오름 기자 인사했어요? 네, 인사했습니다. 자, 뉴스 브리핑. 국가정부가 특수활방비를 받은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기 미서관에 대한 구성역장이 청구됐습니다. 이번에는 구성역장이 청구되지는 않았어요. 김진모와 김백준 두사람이 청구됐습니다. 김진모는 전 남부총장이죠. 김진모는 전 남부총장이죠. 김진모는 전 민정기 미서관이었지요. 그렇죠. 청와대에 파격한다가 다시 뭐 검찰로 복귀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남은 정량을 했었죠. 네. 아, 지금 요즘까지 일단에는 남은 정량을 많이 보인 거예요. 자, 그래서 구조 검정을 질고 있는데. 네. 어, 이게 뭐 다스에 계속 초점이 맞춰진 와중에 지금 구조 특수활동 밑 쪽에서 바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얼굴에 칼을 들이댄 셈이죠? 제가 그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? 제인 TV에 나가서 다스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라서 특할비와 방산비 두 개의 경우 기억나세요? 네네. 맞습니다. 그 망설이고 자꾸 구조자들이 묻더라고 특할비가 뭐냐고. 아, 특할비? 네. 국정은 특할비? 네. 국정 특할비. 이거 지금 빈산에 들어가게 해요. 어떤 큰 게 있어요? 아, 특한 게? 네. 특할비도 어떤 큰 게 있어요. 아, 일단 김백주 씨가 혐의를 하고 있는 게. 네. 네.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. 아, 김성우 원세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